호나님 네? 쌍꺼풀도 들었어? 저요? 쌍꺼풀 없는데요? 무기가 안 빠졌나 왜 그런 안경을 항상 쓰고 댄겨요? 자리를 못 잡았나? 아랫돌이 수술하셨나봐요 아... 바람 잘 통하라고 왜 안보여 종이컵? 손님 봐봐 아유... 들어... 종이컵 보이네 종이컵이 크지? 종이컵이 크지? 종이컵이 크지? 보이네 종이컵이 크지? 아, 저기 있구나 아, 저기 있구나 총소리 들리는데마다 가고있어 지금 아이고 어? 쟤 왜 순간이동해? 아이 들구 있었단 마리야 하색어로 어디갔는데 전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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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